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를 꼽자면 가장 기저가 됐던 문제는 이제 감성파리식 쇼를 한다는 것이죠. 감성파리식 쇼라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발전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인간들이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었는데요. 맨날 허구하나 밥이나 먹고 공부나 안 하고 그리고 선동만 했던 거 그게 민주당이 생존해왔던 방식 아니었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선동을 하다가 그게 조금 발전을 해가지고 감성파리식 쇼까지 이제 진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민주당은 실력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 쇼를 통해가지고 선동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환심을 사서 표파리 같은 걸 통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의 상황이 똑같아요.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감성파리쇼에서 더 지금 진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사입이 종교같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선동을 넘어가지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개딸들 아직도 국민들 가운데 한 30% 정도가 개딸이라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30%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세뇌가 된 상태라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재명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개딸로는 부족하잖아요. 30% 가지고 35%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멀스멀 그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확장의 대상이 제가 보기에는 MZ세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MZ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얘네들은 선동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반일 선동 같은 걸 했었을 때도 예전과는 조금 달랐잖아요. 뭐 후쿠시마 처리소에 대해가지고 이거 뭐 오염수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무슨 뭐 피폭대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난리를 쳤지만 그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일 선동 영화, 국뽕 영화 이런 것들이 완전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MZ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싸구려 선동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른 꾀를 지금 이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MZ세대의 MZ세대를 우리가 선동하겠다라고 한다면 MZ세대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될 텐데 MZ세대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롤이 엄청난 게임입니다. 뭐 우리나라 젊은 애들 중에서 안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구들이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e스포츠가 공식도 종목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롤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공식 종목이 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단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e스포츠 하면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스타그래프트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뭐 게임을 또 잘하는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한국 롤 또한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번에 걷어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롤 하는 사람들은 다 할 것 같아요. 롤 하면은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페이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게임 좋아하는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할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롤의 대표주자인 페이커라고 하는 선수가 평상시에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독서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조금 찾아보니까 여러 책들을 많이 읽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하루키의 1Q84 저 책도 읽고 있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저 책도 읽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심지어 이제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 약간 좀 어려운 고전책 아니겠습니까? 그 책도 읽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좀 가벼운 책이죠. 소설책인 마션도 읽고 있는 장면이 저기 이제 주황색 책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미아 자파점의 기정, 이것도 조금 가벼운 책인데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생태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헨리소르의 월든이라고 하는 책도 읽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책들은 딱히 논란이 되지 않을 법한 그냥 교양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인데 어떤 책이 논란이 됐냐? 손에 지금 들고 있는 책 뭔지 아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제가 확 분위하게 깨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읽는 책에 대해서 페이커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팬분이 선물해 준 라플라스의 마녀라고 하는 책인데 많이 몰입했던 것 같다.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냥 아무거나 읽고 있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골라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밝게 맞춰는 원래 책을 많이 안 읽던 사람이라가지고 그냥 뭐 주는 대로 선물을 받는 대로 그렇게 책을 읽고 있다라고 정도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개딸들 같은 애들이 페이커 선수한테 유시민의 책을 추천해 주고 그리고 또 선물해 줬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뭐 저런 식으로 변호라고 할까요? 변호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페이커 선수가 어떤 책을 들고 있습니까?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이 저렇게 또 찍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유시민의 책이 논란이 됐는데 거기 이어가지고 문재인의 책을 읽는다. 이거는 진짜 누가 보든지 간에 정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페이커 선수가, MZ 애들의 거의 뭐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커 선수가 문재인의 자서전을 읽고 있다는 저 사진은 놀랍게도 뭐였냐? 합성, 즉 조작이 된 사진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 민주당의 애들이, 민주당의 그 잡것들이, 개딸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선동을 하고 있구나. MZ 애들을 포섭하기 위해 가지고 반일 선동 같은 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MZ 애들이 좋아하는 페이커 선수가 봐봐라. 너네들이 좋아하는 페이커 선수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문재인의 책을 읽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선동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짤까지 합성 사진까지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제가 진짜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수준인 거예요. MZ들한테, 걔네들한테 맞는 정책을 제시하고 걔네들한테 맞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좋아하는 영웅, 영웅을 니네들이 좋아하니까 그 영웅이 지지하는 사람도 너네도 똑같이 지지하지 않겠냐. 개딸들이 갖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그냥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개딸들이 이재명이 하는 거면 뭐든지 다 그냥 좋아하니까 문프가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국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냥 조국을 지지하는 그 깨물이랑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고 그런 식으로 선동을 또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MZ들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선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한일전에 이겼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마치 무슨 전쟁이라도 치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막 떠벌리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우리도 일본 사람들처럼 스포츠를 스포츠를 그냥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냥 여기가 막 흥분해가지고 한일전, 한일전 드디어 막 우리가 일본 상대로 이겼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흥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그냥 일본 뭐냐? 우리랑 그냥 똑같은 입장인 거지. 우리랑 동급인 것이지. 라는 식의 마음이 있다면 일본을 이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흥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다른 국가 축구에서 우리가 이긴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그냥 즐거워하면 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언론도 그렇고 마치 전쟁이라도 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흥분하는 거 저는 이거 자체가 이미 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런 감정, 그런 반의 감정을 갖다가 스포츠에까지 누가 침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인들이 침범해 왔었죠. 문재인이 너 똑같지 않았습니까? 유시민이 같이 정신이상자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아들 챙기는 아버지 같은 느낌이다 라는 헛소리 했는데 저게 어떻게 아들 챙기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소시오패스트의 모습 아니에요. 슬퍼하고 있는 선수를 갖다가 억지로 데리고 와가지고 화이팅시키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저 딴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어? 무슨 그냥 누가 보든지 간에 소시오패스트의 모습이지. 근데 그거를 또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문재인이라고 할 뻔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나니까 엉엉 울어버린 손흥민? 이게 진짜 언론사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정상이 됐던 것이죠. 누가 도대체 주인공인지 윤석열 대통령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저 자리의 주인공이 아닌 걸 아니까 옆에 비껴서가지고 저렇게 손흥민 선수한테 박수를 유도하는 거. 저게 정상적인 모습인 것인데 하나같이 문재인 때는 정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의 민주당은 똑같은 겁니다. 정청래 이거 지금 글 쓰고 있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한일전 축구 우승 금메달 내년 한일전 총선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인이냐고요? 일본에게 저런 식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반일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뭐랑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반일 정서라고 하는 정신 이상자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북한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끼리 북한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끼리 하니까 반미하고 반일 하는 것이고 친중, 칠러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고스란히 그게 김삼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경사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많이 땄으니까 북한한테 조금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 수가 있는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윤명의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간첩단 사건 이런데 연루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상위적인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이겼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70년대, 80년대 같이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 이렇게 막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여타 국가들을 상대로 그냥 이겼다라는 스포츠에서 승리했다라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총선을 가지고 한일전이다, 이따의 소리나 얘기하고 있는 정청래 금메달 같은 거 많이 땄으니까 북한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들은 제발 좀 우리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